개막을 선언합니다 개막 선언과 함께 오늘 와주신 매웨빈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사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한대 선생님 모셨고요 대한민국 국제포토페스티벌 국제친성대사를 여기 가고 계시죠? 오늘 공연을 담당해주실 카페라가스 이사벨님 어디 계시나요? 자리해주시고요 그리고 지휘자로 활동 중이신 양태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?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죠? 창재상님 지금 제가 호명해드리는 분들 인사해주시고 테이프커팅 시 또 이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이사벨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신 고원세님 네 어디 계신가요? 제가 호명해드리는 회수님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동조 시인 전신이시죠? 김하룡 선생님 자리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세원 자산내비 본부 상금총장을 역할하고 계시는 이수근님 네 자리해주시고요 한복디자이너로 우리의 아름다움 한복이 가진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려주고 계신 디자이너시죠 옥은정님 네 자리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한사진가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이철진님 네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제3회 대한민국 국제포토페스티벌 총감독을 맡고 계시죠 조직위원회 총감독을 맡고 계시는 원춘우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 회장님이시죠 김용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식 테이프커팅이 되야만이 저희가 제3회 대한민국 국제포토페스티벌 개막식 제대로 시작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호명해두는 분들 지금 다 자리하셨죠 네 네 열심히 지금 자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호명해주신 레오윌린 여러분 작은 성의 표시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다 장갑 착용하셨고 또 커팅하실 가위도 지금 들고 계시네요 한 발 앞으로 나오셔서 테이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쳐드리면 3에 맞춰서 테이프커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이프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아 앞에 봐주시라고 하시네요 셋 세이프커팅에 참여해주신 내외객 여러분 네 이제 또 쓰셨던 장갑과 사용하셨던 도구 방남을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내외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